안녕하십니까 대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금은시 화학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이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은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환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52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환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고 실적과 FOMC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변화들도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예 인베스팅의 지금 현재 독일 유럽 상황을 보시면 안 좋네요. 네 안 좋습니다. 미 선물 상황도 안 좋고. 앞으로 오늘 저녁에 그 다음에 실적 발표들 나오니까 국에 따른 변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호주 달러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호주 달러의 변화는 코스피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머징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어차피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궁금하면 이머징 또는 호주 달러를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다? 네 달러가 있습니다. 자 달러가 여기 저점을 찍고 고점까지 되돌림 해서 지금 네 이번주 양봉으로 세우고 있고요.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주봉에서 자 이브닝 모닝 도지스타에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죠.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자 여기서도 보면 고점 형성할 때 시오링스타 행인맨 스타캔들 저점을 깨면서 급락. 여기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자 돗지 자 돗지 자 두 개의 돗지가 생기고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폭등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이거 간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네 저점을 확실하게 형성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 환율들은 다 약세로 가고 달러 강세 기조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는 고점 대비 50%를 되돌리고 올라간다는 거죠. 네 아까 호주 달러도 보시면 50% 지금 되돌리고 내려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달러 이 이면에는 뭐가 있죠 연준이 있습니다. 연준 그래서 유로를 보시면 네 고점 저점 50% 반등을 주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앞으로 행보는 하락이라고 보시고 반등 끝 하락 시작 결국엔 뭐냐 유럽의 경기 침체 확실하게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2000년대 여기 0.8까지 갔던 상황과 더 나쁜 상황이면 여기 0.6까지 가는 상황. 네 1980년대 이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발 금융재정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옆나라 짱깨들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선반영에서 뛰었고요. 지금 살짝 지금 숨고루기 좀 하고 있고요. 자 보십시오. 내려오진 않죠. 예 그래서 짝꿍뎅이 쌍바닥 만들고 자 만약에 달러 위안이 폭동을 한다. 그러면 중국발 위기도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옆에 방파제들 보시면 얘네는 50%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강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쪽 애들은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면 앞으로 상승을 달린다고 한다라면 지금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면 이쪽 일본의 금융정책이라든가 YCC 컨트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금융시장이 거의 핵폭풍급으로 지금 일어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영래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셔 갖고 요거는 제가 저기 영상 하단에 이거 영래퍼 이거 들어가는 거 좀 남겨놓고요. 어 저기 다음이나 구글에서 영래퍼 치시면 이거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놓고 자 영래퍼는 왜 할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조절 금리 금리가 뭐냐 지금 연준이 현재 지금 4.5죠. 하단이 4%인가 그렇죠. 4인가요. 요 이제 밴드 안에 있는데 요기를 안 깨려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니까 시중에서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 흡수에 대한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줄 테니까 돈 맡겨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때가 언제냐면 5월 6월 달부터 2조 달러가 넘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준이 돈을 풀어댔으면 그래서 6월 달부터 2조 달러 그 다음에 2조 4천억까지 갔다가 요기가 9월 달부터 살짝 이렇게 풀어줬어요. 시중에 나왔다가 다시 또 위로 솟았다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5년 거 1년 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연준이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조 달러 2조 4천억 그러면 살짝 조정을 줬다가 다시 쪼였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조 달러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관계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연준이 지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흡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QT도 지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거 RRP인가요? 영래퍼 자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되죠? 계속 유동성만 하게 되면 은행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급준비금이 고갈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풀어주면 이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요거를 알고 깐적거립니다. 깐적거려. 튈라고 위로.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팍도 쪼인 겁니다. 살짝. 네. 그래서 이 은행에서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는 그게 만약에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인출 사태 이런 거 생기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조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그냥 매일 좀 체크해 보는 그 정도 상황. 그래서 지금 2조 달러 여기 딱 찍고 밑에 2조 달러에 살짝 위로 땡겼죠. 네. 그래서 지금 400억 달러 정도 지금 끌어들인 것 같은데 이거 상황 뭐 체크를 좀 해보시고 크게 아직까지는 연준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보시고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아마 2조 달러는 유지할 걸로 보이곤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모니터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5년 기대인플레이션인데 지금 2.3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이거 폭삭하는 거. 기대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꺾이는 상황. 뭘까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10년짜리도 2.3 정도 됩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인플레이션은 짱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국채입니다. 국채. 자. 국채가 지금 어디 근처에 있죠? 3.5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사고 팔고 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서 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한 3.75나 여기 고점 한 3.9 정도까지만 갈 것 같아요. 왜냐. 국채시장 채권 쪽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사고 있고요. 그래서 급격히 내려가는지 그 다음에 급격히 틀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급격히 내려가는 것만 좀 지휘하시고요. 자. 정책금리 3개월물 잘 반영하고 있고 자. 2년물은 네. 자. 얘보다는 낮죠. 정책금리보다. 원래는 같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얘도. 예. 지금 4.7이면 얘도 한 4.6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도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5년물 보면 3.6 약하죠. 자. 그 다음에 30년물. 네. 3.6. 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 금리차를 잘 보면서 예. 어때요? 자. 저점 형성하고 여기도 바로 위에다 저점 형성하고 있죠. 조만간 플러스 쪽으로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계속 저점 네. 30년물과 5년물은 자. 플러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역전 이후에 항상 후유증이 엄청난 후유증이 남았다. 금융위기, 낙한 버블, 대부잡 사태. 네. 근데 이거는 다 수습이 됐어요. 네. 다. 돈을 풀든 뭐 이자를 올리고 내리든 뭐 해갖고 다 수습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 버블이 터지면 이게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거죠. 예. 지금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네. 이거. 이거 수습하려고.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될까? 아. 지금 퀘스천입니다. 돈풀기는 지금 뭐 해요? 그죠? 네. 근데 터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잘 보시고. 자. 그게 이제 주식시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얘가 플러스로 금리차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금리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죠. 그 와중에 나스닥과 S&P500이 폭착했습니다. 완전 폭락을 했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와중에 이랬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준비하고 있죠. 레디. 올라갈 준비.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얘네들은 동시에 폭락을 할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시라고. 이제 다가왔어요. 시간이. 예. 유일하게 제 채널에서만 얘기하는 이 시나리오. 네. 확실하게 보시고. 그 전에 그랬으니까. 항상. 예. 이거 보시고. 그러면 마찬가지죠. 10년, 2년 봐도 똑같고. 그죠? 네. 그 다음에 10년 3개월물을 봐도 좋다. 근데 3개월물은 문제가 뭐냐면 역전된 기간이 되게 짧아요. 바로 올라옵니다. 왜? 금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만간 폭시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유가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76달러. 80달러 근처에 있다가. 자. 그러면 얘도 박스권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자. 만약에 여기 70달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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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부분. 자. 여기 이거 붕괴하고 내려가면요. 네. 확실하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생긴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게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왜? 중국이 수요 둔화 내지는 네. 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침체가 리세션이 강력하게 온다라면 석유값도 폭락을 할 것이다. 네. 지금 IMF나 세계은행 이런 데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70달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인데. 얘도 윗그림자 조금 생기면서 헬렐레 하고 있죠. 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3주째 고점을 형성해 놓고 있고 더 이상. 왜냐. 비트코인은 허상이라고 했고 얘는 유동성 확대와 축소만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아직까지 돈풀 의사가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생각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유동성 확대 QE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우 선물입니다. 다우 선물. 네. 결국엔 얘도 기업의 이익과 이런 거 반영을 하게 되면 폭락이 곧 나올 텐데요. 3개월간 옆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점을 증가 못 시키고 네. 잘 판단하셔요. 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체크하시고 자. S&P500입니다. 자. S&P500은 지금 현재 네. 이 추세를 못 벗어놨죠. 네. 그래서 지금 쇠경인데 주봉을 보시면 네.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0주와 네. 150주 그 다음에 200주가 있는데 지금 200주 선에 자. 머물고 있죠. 네. 이거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입니다. 50주 그 다음에 150주 네. 잘 보시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고점을 못 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쇠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월봉에서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S&P500 같은 경우는 네. 50개월 선에 이렇게 지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50개월 선이 얼마냐? 3611입니다. 이거 붕괴되면요.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어. 팬데믹 상황에서 붕괴될 뻔하다가 올라왔고 여기도 보면 자. 50개월 선 지지지지하다가 붕괴시키고 내려오죠. 네. 금융위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50개월 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붕괴시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엔 저항받고 내려오는 네. 딱한 법을 때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P500도 이제 실적과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 RSI 보면 51 네. 그 다음에 MACD는 아직 많이 벌어져 있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20, 60, 120 네. 자.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 그림 이거. 네. 자. 이 모양을 잘 생각을 하시고 썸네일에도 올려놨고요. 이거 절대로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네. 그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때도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죠. 네. 그래서 자. 올라왔다가 붕괴되고 또 올라왔다가 붕괴되고 지금 똑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붕괴 중 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죠. 이 모양.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려올 이 참에 있는 거죠. 그래서 S&P500은 진짜 정석적인 하이민스키 민스키 모먼트 모형과 거의 똑같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60, 20 데드크로스 났어요. 확실하게 네. 그러면 이제는 뭐다? 내려올 일만 남았다. 아까 말씀드린 3600과 3500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실적과 그 다음에 고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면 얘는 나락으로 갈 것이다. 네. 뭐라고요? 이 그림하고 똑같다. 하이민스키 모먼트 모형과 지금 너무나 똑같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전 사례에서도 한 번 두 번 지금 네. 13년 동안의 상승에 막 빠지다. 그래서 지금은 털고 나올 때지 투자할 때가 아니다. 추세를 믿고 추세를 따라가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럼 얘만 그러냐. 나스닥은 더 심합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고 닷컴버블의 재현이고요. 그래서 RSI와 MACD를 보면 아직까지 바닥이 멀었다는 거를 딱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60개월 선입니다. 60개월 선에 지금 지지하고 있고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행보하고 있다. 좀 더 길게는 2, 4, 6, 9개월 동안의 행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선이 무너지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죠. 네. 이겁니다. 박스권. 상단 갔다가 내려온 결국엔 뭐다? 이제는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지 마시고 지금 모든 장기입형들은 역배열 상태고 이거는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배열일 때만 주식을 하고 역배열 초입 때부터는 인버스를 하든가 주식을 안 하면 된다. 절대 명칭 명제다. 절대 명제. 역배열일 때는 쳐다듬어 안 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일봉에서 자 RSI 고점 쳤죠. 네. 여기 이거 얼마죠? 69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30까지. 그러면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만선은 붕괴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201선 추세입니다. 하락 행보 상승 3개 중에서 무슨 추세? 네. 딱 보면 보이죠? 네. 이것만 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네. 크게 원을 그릴 때까지 이때까지 기다린다.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파동으로 보시면 네. 여기 자 A B 그 다음에 현재 C파가 맞아요. C의 1 C의 2 자 C의 3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네. 팔로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0여선 넘었다고 안심했죠. 네. 상승문자들은 근데 다시 지금 안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네. 보이시죠? 기어 들어왔죠?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가장 큰 관건은 뭐냐 자 오버슈팅이 된 것 같지만 네. 박스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여기 이 저점돌이 붕괴가 되는지 여부 그래서 얼마 만선 만선이 붕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파동으로서 얘는 자 C의 1 자 C의 2인데 요렇게 형성이 됐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 깨는지 여부 자 여기가 C의 2의 고점이라면 자 C의 3판 얼마까지 약 6,870 6,800 까지는 간다 이거요. 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무슨 시나리오? 고점 대비반 8,000 까지 가는 거 확실을 자 그 다음에 20년 동안의 상승의 되돌림 6,800 근데 C의 3판 6,800 이에요. 피보나치로 계산해 봤다니 4,900 까지 가더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피보나치 자연원리에 의한 룰로 설명을 드린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를 보면 금은비도 A, B, C파가 진행 중인데 살짝 반동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얘는 한 40까지 갈 것이다. 무슨 얘기죠? 은값이 더 많이 폭동을 할 거라고 예고하고 있고 지금 금값이 살짝 조정받고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금값이 조정을 받을 겁니다. 한 몇 달 동안 그런데 여기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금에 대한 수요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조정폭을 그 다음에 달러 상승폭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험 차원이고 내려오면 진짜 땡큐 왜 우리는 실물 금을 조금 조금씩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은값은 은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 61.8% 부근까지 내려올 걸로 보고 있고 달러 동향을 잘 파악하시기 바란다. 왜?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적죠.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우리는 내려오면 땡큐 땡큐 해야 돼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단돈 천원 이천 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 금을 모으자. 뭐 때문에 보험 차원이다. 나중에 노후에 자금으로 쓰셔도 되고 아이들 물려줘도 되고 아니면 진짜 환난의 시기에 우리를 살려줄 구명줄이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한 20% 정도는 실물 금으로 쌓아 놓으시면 빚이 있다면 빚은 갚는 데 주력을 하고 그 와중에도 조금 조금 소량이라도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를 살리는 구명줄이 될 것이다. 잘 판단하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추세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턴 할 때까지는 절대로 추세 바꾸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S&P500 데드크로스 이후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랬죠? 얘가 50% 빠졌던 것과 57% 빠졌던 것 그러면 대략적으로 50%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인가요?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팬데믹 저점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서 데드와 골든크로스를 신뢰하신다면 이 추세를 믿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번호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영상 봐주셔서 구독과 좋아요